월요일 아침, 날씨가 흐릅니다. 오늘도 일출은 안보입니다. 까치 한마리가 건물 옥상에서 짐을 알리는 각각 소리가 울려페지는 월요일의 짐이네요. 반가워. 까치가 짖어주는 까치 내려갔습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는데 일출은 전혀 안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8월 29일 아침입니다. 멀리 팔랑대비인 풍력발전소 팔랑대비가 아주 심차게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멀리 여명은 보이지만 일출은 전혀 없는 아침이네요. 아쉽지만 오늘 아침은 여명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Bear with me 러시아 끝인 말이가 아침을 알리는 음악소리로 들려주오는 8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명의는 강원도 삼청 원더헌이 오무스 허니알매입니다. 헉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네, 우리 풍력 발전자가 훨씬 더 나아가고, 거칠건데요, 한글자마자 발달할까? 보도 스페인이었습니다. 오늘 잘 나오지만, 생년월일은 오도의 단침. 여러분들, 오늘도 한참 일주일 시작하는 오도의 단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물기를 맛있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서초, 언덕 허니연구소, 허니연구소입니다. 연안이 밝아오는 아침. 일주일 남지만 싹 흐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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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